와 3스택 빨리 집에 들어가야되요 빨리 어 빨리 들어가야되요 아이씨 진짜 마지막 한발 여기서 날리네 맞았는데? 와 맞았는데 저걸 저건 아니지 102억입니다 갈마시간 101억이가 죽었어요 정말 짜증나게 정말 허무하게 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것도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천의를 채우는 최강의 전사를 만들어 보겠어요 최강의 전사 최강의 102억이 가자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이거 어디지? 어... 팀볼 불산이다 아싸 네 팀볼 불산이에요 거기다 지금 시간이 딱 좋아 그럼 온도가 빨리 내려가지를 않지 내려가서 만약 톤만 구한다면 빠르게 이 난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이 난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야아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.. 아잇 아잇 아 이거 초반 개판인데 이거 야아 야아 아니 미친 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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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걸릴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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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죽겠고 너도죽겠고 제발 만들어 줘야 돼요 제발요 저 죽어 가고 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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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으아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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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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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보냈다 제발 자면서 죽지마 어 사라져 만약 위에 턱이 없다면 난 얼어 죽을거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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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 나 나 도저히 몰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톱! 없어요 없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톱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톱 없어요 야아아 이거 망했어요 이건 못 살린다고 봐요 제발 지랄 나 다 죽여버릴게 진짜 내려간다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처음 여기서 이거 타고 내려갈 때 형은 창의적이고 특창적이며 지적이고 멋졌는데 지금은 이러다 떨어져 죽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재수없는 소리가 와앉았네 지금 씨.. 뭐야 아이 쟤 인정 식당이 없어 야 이 개 미친 시간 없어 이 자식을 아니 이럴수가 형 이건 더롱다크 제작자가 와도 못살려 키키 개소리 하지마 제작자가 꼭대기에 내가 있다 곰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 언덕을 딱 넘었는데 곰이 갑자기 덤비면 그게 어떻게 곰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가자 곰이 없어 보통 곰이 여기서 길막을 하고 있으면 젊나게 짜막을 오직 가ến이 왜 저기서 나고 진짜 어떻게 할 건데 못할 건데 여기.. 이 vere moment 한 investigation 반드시 쿵쿼트가 있을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, 제발 자! 하나 둘 셋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무스다 오 땡큐 넌 대자살 진짜 시카 죽어라 이제 시카 아주 좋아 아 좀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마 좀 어쨌든 잘 살아서 야금야금 재료를 많이 비축합니다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우 쉣 아니 이거 고기를 버리고 가야되는 이런 상황이 35까지 줄어야 된다 야 으아아아아악 아 괜찮아 괜찮아 아씨씨가 뭐한거야 도대체 왜 여기서 낙살할려고 다 왔어 고기 갖고 고기 들고 가려다가 아니 이게 웬 난리란 말인가 이게 어디가 문질러졌어 아 손먹으면 괜찮습니다 다리만 괜찮으면 괜찮아 어우 소 뗄뻔 진짜 이씨 까만 넌 한방에 가자 좀 뭐해 임마 아 아 아 아 아 맞은거 보단 위에서 공격하는게 헐 낫죠 와 두대를 버텼어 저건 또 뭐냐 아 누가 먼저 올거야 그러면 아 고망호 둘이 다 물려가지고 누가 먼저 공격할지 지금 아이씨 뭐야 임마 아무나 와 빨리 아 아 나 돌겠네 저거 아 아 저이씨 장난하나 둘다 왜그러는데 아 저건 또 렉 걸렸구요 야 둘다 뭐 어떡하냐 아아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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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f 이 미친 갠도라인 새끼들 삐 잇 으아아ㅏ-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était 으 Кстати 으흠 아아 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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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읡 어음 동시에 뉘신으로 해주세요. 으으윽 감사합니다. 아... 어떻게 살린 놈인데...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결국 백사모까지 가게 생겼어요.